오늘도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어머니 더우시지 않으십니까? 더워요. 하나 벗고 시원하게 시작하시죠. 제가 좀 견뎌보려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이 더위가 장기화되지 않겠습니까? 슈카님? 이 더위가 왜 장기화되나요? 저희 이 공간. 이 공간 언제까지 더울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도 뭐 이름만 대표지 실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더운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9월까지는 덥지 않겠습니까? 9월까지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덥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꾸 벗고 이러면 더 더워지면 어떻게 더 벗을 게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가을이니까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더 덥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밖에 덥지 않습니까 요새? 새벽에 시원합니다. 새벽에 방송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을 같이 볼 건데 조금 전에 소비자 물가에서 발표된 건 말씀하셨죠? 앞에 나오신 분이. 살짝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세히는 못 살펴봤어요. 원래 월간 기준 0.4% 상승이었는데 0.3%로 약간 낮게 나오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그리 심한 게 아니다라고 내용이 나와주면서 물론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말씀드린다만 3대 지수가 올라오는 선물상으로. 주가의 호재였던 거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오히려 경기가 부진한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좋아진다는 것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 그런데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천재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도 역시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같이 좀 제목을 보시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어제 반등은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데드캡 바운스가 아닌가 그냥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서 월가에서 왜 그렇게 보는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막사스가 어제 폭풍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일부 기업들은 매도 의견. 일부 기업은 매수 의견을 보내줬는데 어제만 나온 보고서가 한 8개 되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폭풍 투하했다는 거죠? 네. 폭풍 투하했는데 이렇게 큰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열일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boa 뱅커 아메리카에서 유가를 올해 100달러 간다는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런가 보다. 이게 막고 트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이제 보게 되면 유가가 올라올만 하면 100달러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빠지면 또 빠진다고 배팅하는 분이 워낙 많아서 그냥 참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건데 이제 어제 반등하고 난 다음에 반등에 상당히 의미를 두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제 올라간 거는요. 10년 동안의 s&p500 지수가 5일 연속 빠진 경우가 총 37번 있었답니다. 그런데 37번 중에서 그다음 날 상승한 횟수가 33번 하락이 4번이었기 때문에 어제는 당연히 그냥 6일 만에 반등한 것은 통계상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시장에 다시 한 번 올라가는 걸 기대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한 반등으로 여겨진 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까지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길 바랐지만 어쨌든 9월에 통계상으로 봐도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제 상승은 약간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일 연속 하락한 경우가 37번이었는데 6일 연속 하락한 경우는 4번밖에 없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90% 확률로 거기까지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통계를 가져오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통계가 너무 많아요. s&p500이 5일 연속 빠진 횟수가 몇 번이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올라간 횟수가 몇 번이다. 그런데 국내는 보통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코스피가 며칠 빠지면 반등했더라 하는 그런 통계 같은 것들이 보통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데이터를 클렌징해서 보고하는 데는 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데이터에 거의 군주려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외국인이 어떤 주식을 샀다. 개인이 팔았다. 이런 게 보여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다른 것들 곁다리의 데이터를 너무나 보유하고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매덜부터 올라가더라. 보통 가을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 별게 다 있더라고요. 별게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얼추 맞아요. 또. 얼추 맞습니까? 얼추 맞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시면 좋은데 하여간 이런 데이터가 많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가 국내에 많이 나와 있는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 어디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만 이런 재미난 데이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국내에 있는 그런 데이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축하님은? 그런 다양한 데이터. 전 예전에 전문 단말기가 있었죠. 로이터나 블룸버그 같은 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가격이 불대리 로가장이어서 불대리죠. 불대리. 아마 연봉이 한 4천 하지 않았습니까? 3천 합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당시에는 3천 정도 했습니다. 지금 한 4천 하겠죠. 그러면 대리 맞죠. 대리 맞습니다. 저랑 연봉이 비슷할 정도는 처음에. 블룸버그 단말기나 혹시 트레이드 스테이션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혹시? 있었죠. 그것도 꽤 과장급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별명이 불과장. 너는 치울 수 있어도 개는 못 치운다. 이런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신 분들은 전문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고 국내 분들은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많이 사고 있는지 어떤 증권사 창고로 물량이 나오고 있는지를 많이 보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실제 매매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없으니까 다른 데이터를 보시는 거 맞을 것 같고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나온 내용인데 영국 의학 접지의 난세시 발표한 건데 3차 접종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사실 잘 나갔던 기업들 화이저 바이온테크 모더나 주가가 빠지는 그런 이유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기사를 읽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맞으면 이게 코로나에 덜 걸린다든지 효능이 있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례를 이스라엘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 보통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거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과연 3차 접종을 하면 정말 효능이 있는 것인가 의아한데 하여간 그런 것들을 딱 얘기하면서 오랜만에 주가가 지금 근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아마도 오늘까지 이런 연구 보고서가 연영을 미칠 걸로 보이니까 주가는 조금 더 재미없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제 이걸 얘기한 분이 WHO의 한 연구원이에요. 그만큼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상대 주가에 연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그것도 약간의 관리 연계대 매출이 좀 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갈 거기 때문에 주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보시면 백신을 안 맞고 도망다니는 분 있지 않습니까 한 10명 중에 3명이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집에까지 바늘 들고 찾아간다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잘 때 주사를 놓겠다 이런 것도 하고 잘 때 놓습니까 통마주치 않을까요 그거 놓다가 농담이고요. 그 정도는 절실한 거죠. 왜냐하면 3분이 10분 중에 3명이 맞지 않으면 계속 더 증가하는 모습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것 같아요. 의료범위를 많이 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연봉을 깡는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맞을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 어떤 약간의 이런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분들은 끝까지 안 맞을 걸로 보이니까 한 10명 중에 3명은 끝까지 안 맞을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막사스의 내용인데요. 어제 에어비앤비 매도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목표 주가가 131달러니까 지금 160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많이 빠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 이 정도까지 매도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하여간 지금은 여행 환경이 좀 불안정하다고 얘기했고요. 경쟁 심화를 얘기하면서 빠질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기 때문에 여행을 좀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갈 것 같은데 거꾸로 내용을 제시한 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의견을 해서 트위터 역시 매도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60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약간의 폄훼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트위터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니다. 그냥 차별화되어 있는 여느 미디어 플랫폼이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SNS 해설하고 얘기하기 좀 뭐하다 라고 하면서 폄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트위터가 그렇습니까? 저도 트위터를 많이 사용해보지는 않은데 안 하시죠.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괜히 술 먹고 잘못 썼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어 이게 뭐야? 이러다가 그리고 또 이제 트위터는 보통 텍스트로 하기 때문에 우리 슈카 님이 안 어울립니다. 그런 것들은 진중하거나 역시 저는 비주얼이 어울리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얼굴을 보여주시거나 유튜브 같은 게 어울리기 때문에 저나 슈카 님이나 트위터는 별로 안 사용하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bti g가 나이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인데 또 나이키에 중립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108달러 즉 30% 아래쪽을 잡은 겁니다. 매도 아닙니까? 저 정도면 중립이 아니라? 거의 매도죠. 중립이라고 쓰고 매도를 읽은 거죠. 거의 최저점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원료 가격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늘 얘기하지만 공급 차질. 지금 얘기가 선적이 좀 불가한 지금 굉장히 선적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배를 타고 오더라도 온 다음에 또 그걸 도시로 뿌릴 때 어떤 큰 트럭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가 부족한 부분들 얘기하면서 지금은 약간의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부족한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는 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108달러는 1년 전 가격인데 1년 전 가격인데 그런데 이게 그 정도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같은 골드망삭스가 아마존은 목표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매수견입니다. 알파벳 매수견에 목표주가를 올리는 모습 페이스북도 역시 매수견이고요. 델까지 매수견을 보여주면서 이들 기업은 좋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선호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존도 업사이드가 한 40% 너무 높은데요. 알파벳 페이스북 역시 30% 올라간다고 봤고요. 델 컴퓨터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델 컴퓨터 이런 거죠. 집에 앞으로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더 못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노트북을 더 많이 쓰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휴대폰 컴퓨터 쓰시죠? 왜 델을 쓸까요? 델을? 델 씁니까 요즘에? 델 컴퓨터 쓰십니까? 델타 변이어서? 죄송합니다. 엉뚱한 소리였고요. 그래서 진짜 빨리빨리 수습을 해 주셔야죠. 부장님 멈추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네요. 델타 변이 때문에. 같은 델시니까. 델시니까 그렇군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골드막사스 의견들은 일부 조금 좋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의 상위 종목에 배팅하라는 그런 의견이 심한 것 같고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같은 좋은 기업들은 상당히 높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아마존 하나만큼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못 오르고 해서 가격 메이트도 좀 있다고 보는 것 같긴 하네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마존은. 아. 봄장님 여기서 또 이렇게 치고 나오시네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바꾸만은 제가 못 잤습니다. 날카로우십니다. 주고받고 하는 방법이니까. 기브앤테이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 올라오는데 많이 못 빠질 것 같다는 그 리포터가 나온 것 중에 한 그림을 갖고 온 거거든요. 이들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션도 우려가 완화될 거고 그다음에 테이퍼링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고 있고 후반기로 갈수록 별로 악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갖고 온 게 뭐냐면 현재 s&p500의 eps의 모습이 eps의 모습이 검은색이거든요. 검은색의 모습과 s&p500이 같이 가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에 대한 꺾임은 안 보이거든요. 실적을 본다고 그러면 주가가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앞으로 만약에 정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걸 딱 pc 앞에 딱 갖다 붙여놓고 붙여놓고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녹색이 먼저 꺾인다면 뭐가 먼저 꺾이는 겁니까? 지금 좀 무섭긴 한데. 그렇죠. 무섭긴 하죠. 그런데 이제 약간 녹색이 약간 내려왔죠. 약간 내려와서 지금 보냐면 s&p500 기준 1.34% 내려와 있습니다. 사전체코치. 사전체코치 대비하면 많이 안 내려온 겁니다. 그냥 쉬고 있는 거죠. 막상 또 공격적으로 살려니까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빠진 이유를 적어도 실적은 아니다. 실적은 아니다.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 흔들릴 때마다 허벅지를 찌르지 마시고. 부적처럼. 그렇죠. 이 그림을 딱 보시면서 실적은 견고하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좀 가자 가자 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린 거니까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오늘 재미난 계산가 나왔는데 이것도 보고서인데요. 제가 그림만 따온 겁니다. 지금 바이백도 역대급. 지금 7,760억 달러에 달하는 자수증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현재 지금 9월 아닙니까? 만약에 12월까지 가게 되면 다시 한 번 역대급 기록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거의 1조 달러까지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어쨌거나 바이백 역대급이고요. 자금 유익도 역대급으로 현재 글로벌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엄청납니다. 1조 달러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 재미없었고요. 그나마 2017년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지금 3배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서 저렇게 글로벌에서 주식으로 돈이 들어올까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꼭 내 돈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자금 융통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 코스피도 지금 예수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역대급이죠. 총알이 되게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총알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우리나라만 영끌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축하하니 매월 들어온 데가 있으니까 좋은 형들. 매달 영끌을 했는데요. 지금 한 번에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죠. 농담인데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마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모 증권회사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진짜 개인들의 자금은 안 마른다. 끝이 없다. 그래서 올해 아마 증권사 각 증권사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의 역대급의 실적을 보일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한 번 잘하면 증권사를 끼고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있던 증권사 돈 많이 벌어서 건물도 이전했더라고요. 그럼 혹시 그쪽 여기 피폐 광고도 바꾸시면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안 해 주시더라고요. 안 해 주시죠. 정말 최근에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백과 자금이 역대급을 했기 때문에 도이치뱅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갖고 온 표가 있는데요. 보시면 딱 보입니다. 도이치뱅크는요. 시장의 자금이익과 바이백이 거의 역대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s&p500 지수가 분기당 약 3%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폭들이 실적도 있지만 다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수급이잖아요. 바이백도 똑같이. 그러니까 워낙 환경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웬만하면 빠지면 자금이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안 빠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제가 보기에 많이 또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바이더 딥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 s&p500 지수가 4,500 간다는 게 맞다. 봤더니 또 거의 지금 4,450이거든요. 사실 저렇게 얘기한 것 치고 목표가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낮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의 움직임의 일부는 수급에 상당히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쨌거나 만약에 바이백이나 자금 유입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번에 약간 5년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지금도 아마 매치 지나면 이때도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00이면 얼마 안 되는 건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 3%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나면 한 5천을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분기당이네요. 본부장님. 분기당. 그러면 2분기면 6% 아닙니까? 6%. 그다음에 4분기면 4분기면 12%.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것의 반은 이들 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미 올라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의 결론은 뭐냐면 시장을 너무 네거티밖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건스니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앞으로 시장이 약 10% 금낙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듣지 말고 그런 거 듣지 말고. 듣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시장 상황이 지금 수급 상황이 워낙 풀려 좋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내려오기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각자 좋아하시는 아이비의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저는 왠지 도이치뱅크 얘기가 좀 더 신뢰가 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워낙 좋다는 얘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smp500이 현재까지 모습이 딱 두 해의 모습과 똑같이 가거든요. 1995년과 그땐 좋았죠. 그런데 1987년은 완전히 같이 가다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최근에 이 해에 모습을 같이 자꾸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저건 너무 앞서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의 시장을 네거티브에 보신 분들이 우리의 위치가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예전으로 간다고 그러면 급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 1000포인트 빠지는 거네요. 1987년도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겁을 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1995년만 하면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거든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애써 만든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그렇죠. 저거 축을 좀 뒤로 하면 유아 시열이 저 빨간색 맨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한 5년 뒤에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딱 맞춰 그리신 게 아닌가. 가볍게 보시라고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끝났는데요. 일단은 우리 기사가 나온 거 잠깐 보고요. 장출발 상황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유가 한 게 있는데 제가 유가 말씀 안 들었지 않습니까? 유가 말씀 안 해 주셨습니다. 유가 100달러.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유가 100달러 간다는 이제 boa 얘기를 들 건데요. 이 아이비들은 보통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라가면 돌아가면서 목표 유가를 올립니다. 그래서 많이 올렸던 그 아이비가 골드박사스가 많이 올렸죠. 올렸지만 또 많이 틀렸습니다. 틀리는 모습 보였고요. 시티도 같이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 이유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브렌트 기준에서 2022년 3분기에 100달러 전망하고 있는데 100달러인데 그렇지만 올해 아이다의 허리케인의 연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올 겨울 또 엄청 춥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연교차라 그러죠? 그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상이변 통해서 상당히 춥고 전망하다 보니까 이게 3분기가 아니고 올해도 갈 수 있다. 100달러 갈 수 있다. 브렌트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가에 관련 주가 배팅하는 게 어떨까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두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뭐냐면 최근에 천연가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원자재가 다 급등하고 있죠. 제가 이제 여러분도 제일 잘 압니다. 그 가스가 굉장히 민감한 게 뭐냐면 제 차가 lpg차거든요. 작년에 이맘때 얼마였냐면 7백은 8백을 했습니다. 리터당. 지금 천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엄청 급등하는 바람에 이걸 이제 가스를 원유를 좀 대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빠르게 재고 소진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델타 명이기 때문에 다 집에 있다 보니까 더 생산을 좀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남아있는 재고를 소진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올해 잘하면 정말 잘하면 100달러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제까지는 이제 텍사스 중기류가 아니고 브렌트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WTI가 지금 70달라고요. 그다음에 브렌트가 73가 그렇거든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만 하여간 브렌트 기준으로 해서 올해 100달러 간다고 그러면 아마 WTI는 한 95달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까 이거 뭐 믿어봤자. 그런데 제가 저 아이비들의 레포트를 매년 보면서 느끼는 건 저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저 아이비들은 한 가을쯤 되면 겨울이 오니까 이 유가 전망을 조금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겨울 오면 추울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번 높여보고 따뜻한 겨울이면 그냥 묻고 없던 일로 하고 추울은 겨울이면 거 봐라. 내가 100달러라고 하지 않았냐. 그게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런 거 준비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다 엑스모빌을 사볼까 아니면 쉐보를 사볼까 이게 아니고 유가 관련 ETF를 사볼까 해서 원유 선물. 막 베팅하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늘 얘기하지만 그게 막 2배, 3배짜리 거의 선물 아닙니까? 네. 원유 선물이 기본이죠. 쉽지 않기 때문에 좀 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늘 얘기하지만 실제 원유 관련 ETF가 롤오버 비용이 높거든요.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콘텐츠가 될지 백워텐츠가 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게 콘텐츠가 되면 안 되거든요. 백워텐츠가 돼야 되는데 백워텐츠가 될 때를 잘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원유 가격을 추정하지 못한다 ETF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다 투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냥 개별 기업에 투자하고 다시 하면 좋은. 살 거면 원유 기업을 사라.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한 번 해봤어요. 원유 2배짜리 매매 움직임을 봤는데 매매한 건 아니고 이건 거의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막 움직이는 게 거의 빅스 2배짜리, 3배짜리 그런 것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는 이거 얘기하면 겨울에 100달러 간다는 건데 그거는 겨울까지 가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1시간 뒤에 팔지 않습니까? 5분 뒤에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본다고 해서 그거와 연관 짓는 건 뭐가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싶어서 일단은 그게 좀 걱정돼서 말씀 안 드려고 했는데 어쨌든 보고서가 나온 거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기사를 보게 되면 9, 8, 9가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전부 다. 그다음에 개별 기업 뉴스가 1밖에 안 되거든요. 1,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사가 없어요. 요즘에. 씨가 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원유 기사를 갖고 왔는데 실적도 끝나다 보니까 최근에 개별 기업 기사가 없어서 갖고 온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유 이때부터 자라는 게 아니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유는 예전에 선물을 조금 해봤거든요. 그런데 원유 선물은. 매매를요? 네. 저는 이제 트레이더였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멀리서 보면 잔잔한 바다인데 제가 직접 뛰어드니까 와 파도가 멀리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직접 뛰어드니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슈카님 잘했을 것 같습니다.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잘 치고 빠지는 거예요?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잘 치진 못했고 잘 빠지는 것만 잘했습니다. 못하셨겠지. 잘하셨으면 유튜버로 거둔하시겠습니까? 제가 잘하셨으면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라클 시점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제가 줄을 그어드리면 이것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3 EPS가 나왔는데 6센트가 업어가면서 잘 나온 모습을 보이는데요. 진짜 좋네요. 문제는 뭐냐. 클라우드 비즈니스 즉 클라우드 쪽에 상당히 경쟁이 심한 부분에 있는 건데 오라클도 그쪽에 많이 매출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전망치가.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약 2.5% 하락을 보여준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벌라이프라는 게 국내에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허벌라이프. 약간의 영업방식이 좀 색다른 영업방식 아니겠습니까? 약간 다단계식이었죠. 약간 다단계죠. 제가 가봤거든요. 가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해요 허벌라이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뭔가 같이 외치고. 신입사원들 이렇게 안고 허그하고. 허그하고 그다음에 한 명씩 나와서 내가 이걸 먹고 이렇게 쪘다가 이렇게 홀쭉해졌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간증입니까? 그런 거죠. 박수치고 이런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가가 아직 밀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허벌라이프 같은 기업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마케팅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화상으로 봐서는 이게 뭔가 오지 않습니다. 같이 막 흠뻑 젖어야 됩니다. 그날 거기 가서. 눈물 돌리는 것. 감성 주식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감성 뭔가 감정을 느끼고 교감하고 아까 허그하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왜 약을 안 먹고 이걸 안 먹어서 몸이 이렇게 냈을까. 저도 이제 그래서 살쪄갖고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 안 먹었죠. 그래서 안 냈는데 하여간 그런 게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액티비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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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으면서. 여러분들 그냥 웃으겠으면. 좀 이상한데요. 근데 허벌라이프가 분명히 건강보조제 뭐 이런 것들인데 액티비티가 있어야 된다. 물론 이 상장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아메이 말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뉴. 뉴이요? 뉴로 시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뉴가 있습니다. 뉴욕? 죄송합니다. 또 있겠죠.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활동이 수반돼야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플의 아이폰 감형 우리가 이제 그냥 가짜 이름이죠. 아이폰 13. 물론 13이라 안 할 것 같은데.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요. 네. 오늘 새벽에. 오늘. 오늘. 일단 이벤트가 나오는데.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슈카 님이요? 네. 뭐 특별한 게 뭐 사시려고요? 아니 삼성전자의 호재가 될까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폰 13 이번에 이 인비테이션 한 거 봤거든요. 네. 봤습니다. 저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가 사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 이내 결제 문제 때문에 빠졌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신제품 나올 때 주가 늘 빠졌거든요. 이번에는 올라갈 수 있다. 1억 대 얘기도 많아 하더라고요. 1억 대 이상 값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와주면서 너무 기대가 크기 때문에 혹시 너무 실망스럽게 나왔고. 오히려 오히려 그럴 수 있죠. 열어봤더니 이게 뭐야.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데. 지금까지는 분위기 너무 뜨겁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우리 슈카님도 아이폰 쓰시니까. 아이폰 쓰지 않습니까? 저요? 예전에 아이폰이었는데. 지금 아니고요. 지금은 혼난 다음에 바꿨죠. 저랑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랜만에 코인베이스에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파이퍼 샌들러에서 비중 확대 즉 매수기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목표 주가를 40% 이상 잡으면서 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버렉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다. 그런 의견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기사가 많은데 다 여러분들 모르는 기업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출발 상황이. 혹시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딱 맞췄습니다. 일부러.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 오늘 출발 상황을 봤는데요. s&p500이 0.37%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가 0.24% 아스닥이 0.46%로 그나마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이랬거든요. 그런데 흘러내렸으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지금 어쨌거나 지금 흐름들이 뭐냐면 되게 촘촘합니다. 촘촘히.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빠지고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변동성이 거의 죽어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매매를 너무 자주 매매하시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으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시장 그러면 굉장히 좀 촘촘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오늘 올라가게 되면 오늘 올라가게 되면 s&p500이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1% 안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정말 촘촘하게 붙어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크게 빠져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별 종목이 많이 빠져있는 것은 그냥 내가 스펙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ipo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고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은 그게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종목을 보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심할 걸로 보이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보시면서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점 하나 보게 되면 오늘 간만에 ephm이 한 1%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시간 맵입니다. 오늘은 딱 하나 보면 딱 하나 보입니다. 붉은색이. 하나 보이죠. 오라클이 왜 저런가요? 오라클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전망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13%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넷플리스 얘기하지만 최근에 워낙 강세했기 때문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나이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 가격 상승 그다음에 공급망이 문제 때문에 의견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틀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여행 관련주인데요. 많이 빠졌네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뭐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추가 접종에 대한 부분이 필요 없다 그러면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 이 끝이 없는 상황에서 솔직한 우리가 여행 예약 사이트 아니면 항공주 크루즈 카지노 기업들 호텔 기업들이 언제 이게 될까 언제 재개 될까 지금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 냐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이게 길어지면 거의 뭐 도산 분위기거든요. 지금 다 이런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와 있는데 어쨌거나 그나마 기대했던 게 뭐냐면 3차 혹은 4차를 맞으면 좀 깨끗이 나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나왔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WHO 한 분이 얘기했던 거 별로 효능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장중에 할 겁니다 아마. 기대감 보여주고 있네요. 0.71% 그래서 인핵 결제 이후에 빠졌던 3%의 거의 반 정도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슈크한이 안 계실 때. 결국 인핵 결제에 대한 부분에 애플에 대한 eps의 감소부는 약 1에서 1.5% 맥스 2% 끝난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왜냐하면 게임주가 대부분 다 여기 속겨 있는데 게임주도 큰 게임주들은 이미 인핵 결제를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격이 크지 않을 거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서는 뭐 그냥 오늘 금융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랜만에 헬스케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간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빠졌던 모더나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화이자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띕니다. 실제 3차 접종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전 글로벌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백신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잘 팔릴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이 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미국 증시 어제는 좀 흘러내렸지만 오늘은 힘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cpi가 좀 낮게 나와서 금리 인상의 시기가 좀 늦춰지거나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약화되니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장희선 선임 매니저와 중국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의 어떤 안 좋은 리스크 같은 면을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특히 그 자세한 내용을 2부에서 하이차 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소프트페치는 어떤 쪽을 좀 강조해야 되느냐.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지금 미국은 소프트페치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 우려할 건 없다. 다만 중국 시장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좀 소비자 물가는 낮지만 p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된다. 특히 헝다그룹 얘기가 나오면서 아직은 이슈가 안 되지만 좀 주의깊게 추격 관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3부에서는 미국 주식의 빕시다. 장훈석 본부장님과 언제나처럼 이런 저런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요. 나이키의 목표 주가를 좀 내렸다는 게 좀 굉장히 의외였고요. 골드만삭스가 폭풍처럼 레포트를 많이 냈다고 하니까 영상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큰 도움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였고요. 오늘도 미국 주식이 힘차게 시작을 하고 힘차게 끝난다면 내일 우리 한국 시장도 좋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내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우리 한국 시장과 소송이 있음 아까 얘기해 счaupt이 짜장보입니다. 본인 되 음식일이